어딨습니까? 니네 집처럼 앉아있네. 니네 집처럼 앉아있네. 니네 집처럼 앉아있네. 뭐야? 귤 치워봐. 뭐예요? 아, 대이. 아, 집. 집주인. 아, 이 집. 집주인, 아. 고기. 아, 쏟아. 어우, 술 냄새가 확 나네. 빈산율 아니야? 저 김 사왔습니다, 김. 이게 뭐야? 김. 준호 형이 김이네. 아니, 피빌다니. 아, 남의 그 김을. 아니, 그래서 저기 보관이 나왔잖아. 아, 저기 보관하는 거야? 식탁 옆에, 옆에. 저는 저럴 줄 알고, 저럴 줄 알고. 아니, 그런데 집이 좀 약간 좀 쌀쌀한 것 같은데, 저는. 춥다. 이게, 이게 옷 옷을 좀 벗어야 되는데. 아까 벗었다가 좀. 오빠는 입어야 돼, 형. 보일러 좀 켜, 형. 집만 이쁘게 해 놓고. 머리. 이 집이 원래 대이 형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해서 산 집이거든. 그런데 겨울에도 시원하대. 에이, 거. 식탁 떨어져.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. 아니, 보일러를 안 켜니까. 이거 방송 나가면 너 큰일 나. 이게 방송이야, 지금 리얼인데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이게 방송이야? 화장은 완전 뮤지컬인데요. 형 얼굴을 너무 지금 화장을 해서. 진짜. 너무 웃긴다. 형, 화장 좀만 지우면 안 돼. 좀 부담돼서 그래. 형도 리얼 예능 처음이라 지금. 아니, 리얼, 아니 리얼 예능 자체가 아니라 지금 근래 방송이 처음이라. 진짜. 아니, 나 되게 덜 떴어. 형 얼굴도 떴어. 빨리 좀 지워. 좀 지워면 안 돼. 부담스러워서. 형 살짝만 이렇게 해 봐. 어떻게, 얼만큼 지워지는지. 그래, 그래. 완전 빨리. 아이, 빨리. 아이, 빨리. 그게 자연스러워 이마도 한 번 해. 그게 훨씬 나아 이게. 그게 낫지. 어휴 진짜 많이 칠했네. 귤도 무슨 드라마처럼. 먹어도 되는 거예요. 나 진짜 방송 처음 하는 사람 같아. 아 나도 아까 보면서. 나 올해 들어. 예능이 처음인 것 같은데. 올해가 끝나가는데. 지금 뭐야 지금 2020년이야 2021년이야. 2021년이야 지금. 그래 올해 첫 예능이다. 안 나갈 수도 있어요.